약한의 킬.. 어! 올라갔다! 도망자 로지 승급 성공 아 플러스 1점도 플러스야 저 밥 좀 먹고 하죠? 에이 플러스 1도 이거 전략 좀 추하다뇨 아 너무 쎄 아! 아 진짜 개오바! 아 형! 아 왜그래! 아 또 뺏겼어 강릉위기 두둥탁 뺏겼어 어디 아드존에 들어와가지고 킬 감사해요 쪼금 쫄았다 근데 쫄만 했잖아 솔직히 쫄만 했어 답답하니다 아 나 이거 죽었다 아 니키 진짜 야 이걸 그냥 들어올줄 나 상상도 못했네 뒤에 나타톤 있는데 아 나 너무 방심했다 지지 일 너무 대놓고 썼나? 나 이 Q도 어! 휴! 휴! 살았다! 숨통 트였다 하하하 강릉위기 아 씨 에바 아 이거 죽었다 아 이 Q 딱 2초 남았는데 아 이거는 이건 개 에바 아닌가? 이걸 3명이서 온다고? 씨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아아아 아 또다시 강릉위기 도달 나이스 이렇게 나올 때 있더라고 가끔 그럼 풀템이죠 성당은 안찍어도 되죠 근데 4마리 컨트롤에 CC까지 켜놓죠 이러면? 아 버니스? 버니스 무서운데 왜 하필 너냐 쇼이치도 와 야 쇼이치가 왔다고? 미친거 아니야? 아 확인 쇼이치 도망갔네요 이거 골목길 올라갑니다 아 진짜요? 오오 개꿀잼이겠네 쇼이치 일기토하는거에요? 거기서? 안타는걸까? 그때도 이런게 있었다면 쇼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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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궁 하나 빗나간거 개의 바다 아이씨 골목길이나 갈걸 쇼이치 쇼이치 저렇게 오래 싸우면 시간낭비야 승부를 봐야돼 그렇지 않아? 저게 무슨 시간낭비야 결국 아이소리 이겼네요 근데 킬이 안났잖아 아이소리 어 여기다 피나마 업고 위클 잡으라고 위클 싸움하라고 하네 위클은 수비겠지? 아니네? 위클 묘지네? 이러면 오히려 좋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동원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최종 생존자가 2명 남았습니다 아 키노아 갈까? 아니 한방에 보내자 위클 잡으면 그때 키노아 가자 고마워 이러면 아름다워 마치 활활 타오르며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1개일이네요 잘 탈거같아 걔처럼 쫓아오네? 붕대 하나 구해야되는데? 진화 늑대 붕대가 없어 붕대, 붕대 있니? 퀴나 만들고 쏴야 되는데 무조건 파볼은 힘들고 포인트가 없어서 다 불러야 돼서 실수로 나 붕대 두개 부른거 실화야? 흥분해서? 먹을게 없다 근데? 생겼다 와! 불편 준비는 끝났어 설렙지? 금방 기다려 흠흠 흠흠 임시 안전지대가 종료됐습니다 곧 보안폼제 주둠이 최종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흠흠 존나 아파하는데요? 불편 준비는 끝났어 불편 준비는 끝났어 흠흠 잠시 후 최종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 아 잘 못서왔다 나 GG 아 강등 위기에서 승리했네요 대한단이 살렸다 강등할 뻔 와 0점에서 30점으로 빡겜하니까 올라가네